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남아기입니다 D06 기둥 앞에 3천포 횟감병어 2만원 짜리네요 8미액 괜찮은 것 같아요 3병어 3병어 그 다음에 요거는 4만5천원 왜 이리 차이가 나요 왜 이리 차이가 나요 CR 차이예요 CR 차이인데 요건 4만5천원 이잖아 근데 요건 2만원 이에요 그냥 경매가가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 기준이에요 요건 근데 요거는 오미에 4만5천원 예 요건 경매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횟감병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만5천원 짜리이고 우럭 2만2천원 그 다음에 물가자미 1만2천원 박스에 대한 얘기에요 참가자미 2만5천원 이거보다 더 크면 맛이 없어요 아 요기 사이즈가 좋다고요 이거 농어새끼가 나왔네 15,000원 완전 까지맥 이라고 하는 농어새끼네요 3만5천원 짜리 대구 대구 가격이 좀 나가요 요즘 피문어 3만5천원 3만원 이거 크고 작고 약간 절지가 있는데 즉희들끼리 뛰어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자 요거 만원이에요 지금 관자 좋아요 지금 관자 좋아요 아귀가 2만원 2만5천원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변함없이 2만원 2만5천원 짜리 10마리 백조기 굴비 여기 존두기는 손님 찾았어요 전국수산입니다 c08 참복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마리에 만원짜리 거고 대구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요거 대구 대구 얼마당가 대구요 1만원 1만원 2마리 1마리 3만원 대구가 이게 요즘 좀 나가요 1마리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기 병원은요 병원 3만원 요거 다 양쪽 다 3만원에 갈까 예 그 다음에 2만5천원 짜리 있고 좀 작은거 요건 어떻게 파시는거에요 지금 3만5천원 3마리에 3만5천원 3박스에 요 대구 새끼는 2만5천원 2만5천원 그 다음에 요거 적가잠이 아 적가잠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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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기 용가잠이라 하는거 같아요 요건 얼마에요 요건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1만7천원 간재미 1만7천원 네 엄청 좋아 요 C14 홍어 전문점 뭐 홍어 전문점 홍어가 별로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오늘은 1마리 2만원씩 2만원씩 마리에 2만원이 15,000원 오늘은 별로 안올라왔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먹갈치 냉동인데 요거 산지 냉동 같은데 요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요건 10마리에 6만원짜리고 요건 7만원짜리 7만원짜리가 눈에 보이게 더 커 보이는 예 예 1호 수산입니다 냉동 코너 젤 오른쪽 끝 1호 수산 요거 신미 4만3천원짜리 자반입니다 부새 요건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끈다리새우 에카소에서 수입한건데 2키로 냉동 요거 2만5천원짜리구요 그 다음에 탈각새우 요거 1만5천원짜리 900g짜리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좋네요 요거는 국산 자연산 대하 2키로 요건 5만5천원짜리 맞죠 5만5천원짜리 요거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장사해져 있는거 요거는 3만5천원짜리 있습니다 요거는 8만5천원짜리 한치 횟감 된다고 그래요 선도가 요건 7키로 3만2천원짜리 미국서 수입된 요거는 붉은 볼락종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숯고께 절단돼서 냉동되어 가지고 온건데 손볼게 없어요 요거는 5.4키로 짜리가 요거 4만원인데 요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2블록 들어있습니다 12블록이 되어 있답니다 12블록 들어있는 요 큰 박스가 4만원 가격 좋은거죠 5.4키로 5.4키로 그 다음에 요거 노루에서 들어온 고등어 순살 요거는 간대인거 아니에요 그대로 선도 좋은 상태에서 요렇게 다 작업돼서 들어온 겁니다 요거는 3만5천원에 일단 당분간 세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태는 4만원에서 4만5천원 크게 따라서 다르고 그 외에 여기 부쇠조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부쇠조기도 있는데 이건 오징어 요건 얼마짜리에요? 8만5천원짜리 8만5천원짜리 요거는 국산이에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근데 선도는 좋아보여요 지금 요런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긴 전화하시는데 전화를 10시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루에서 들어온 자반 요거는 특자 들어간거는 4만4천원짜리 열손 되어있죠? 작은거 대자만 되어있는거는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4만2천원짜리 가격도 2천원 밖에 차이 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면소 요거 8만5천원짜리 요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다 여기는 택배가 되니까 전화해 가지고 전화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0758로 들어가서 10시까지 한번 상담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만물입니다 폐류 3132 만물 2만원짜리입니다 꼬막 왼쪽 2만원짜리고 요기 생합 수입 요거는 2만5천원짜리 요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홍어 2만5천원 하는거에요? 예 여기 요거는요? 요거요?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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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꺼네? 네 자라요 자라요 마리수가 많네 18,000원 가격 싸네요 할머니 백반집용 이거는 수술한거에요? 수술 수술 엄청 잘해요 여기 완전 완전 선수야 이만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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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홍어 이거 작은거는 그렇게 수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다 2만원 2만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 이거? 2만5천원씩요 2만5천원 미안해요 요건 어떻게 해요 지금? 뭔게? 2300원 한봉에 2300원 한봉에? 근데 한봉 팔아요? 팔아요 납봉으로는 예 납봉으로 파네 예 요거는 요거는요 6만원이에요 요 가자미가 6만원짜리고 요 작은거 요거는 제가 좀 싸게 드릴게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에요 같은 가자미 종류인데 양이 달라요 그러죠 어우 대화가 들어왔대요 제한산 대화가 들어왔대요 700원머리요 마리에 700원 치는건데 한상자 그럼 몇마리에요? 100마리요 그러면 7만원이네 네 예 젖가자미 좋네요 요거 요거 3천원머리 4만원 3천원머리 4만5천원 15마리 요거 같은거에요? 요거는 10마리짜리인데요 요기 더 좋아요 예 요거는 4천3백원머리 4만3천원 4만3천원 그 다음에 요거 대구 요거 4만원이에요 요거 4만원이고 그 다음에 송어 송어 17,000원입니다 지금 날이 추우니까 좀 마르고 이래서 또 이렇게 보여요 지금 뭐고 7천원 키조개 관자 7천원 치는거고 33만원 그 다음에 33만원이에요 요거는 얼마에요? 얼마 치는거에요? 33만원입니다 몇마리에요? 10마리에요 33,000원머리 10마리에 33,000원 네 요기 2kg 1.6유로나갈거 같은데 1.6유로나갈거 같은데 1.6유로나갈거 같은데 한번 달아보보세요 혹시 요거 얼마에요? 32마리짜리가 14만원 14만원 그럼 말이 얼마 치는거에요? 32마리에 5천원머니가 몹이네요 5천원 예 그 다음에 여기 홍어 요거요? 요거는요 약간 삭은거에요 2만 5천원이에요 마리에 2만 5천원이에요 요거는 관자 요거는 7천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농어가 이거 자연산 농어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6만원 6만원 몇믹인지 알아요? 45마리 아주 크지 않고 그런데 양이 되게 많네요 45마리에 6만원이랍니다 요거는 잡어박스 요것도 같은거에요 요거는 아까 나갔잖아 10마리 요거는 30,000원 요거는 30,000원 예 방송이 어떻게든 여기 돼지지금 그냥 라이브를 잠깐 내보내드릴게요 좀 요기 돼지만 내보내드리려고 이제 방어 2만 2천원 지금 방어가 3만원이죠 이거 방어 일산 3만원 자연산 1만 8천원 3만 참숭어 요기 지금 1만 8천원 1만 9천원 저기 살아있는거지 지금 이거 1만 8천원짜리에요 6만원 6만원이요 지금 6만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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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1만 3천원 1만 3천원 자연산은 1만 3천원 방어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2만원 2만원 예 지금 이랬네요 여기 존 그러면서 여기가 화로존인데 여기에서 여기 한번 2층으로 보면서 2만 2만 5천원 짜리 2만 5천원 짜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2만 3천원짜리 여기 2만 3천원짜리 키로에 2만 3천원 부시리 부시리가 여름 들어오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복 자체가 근데 새조개가 지금 여기 소매 소분하는 데 없으니까 요런거 갖다가 이렇게 드시면 좋은 상태에요 지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뭐 요새 장사 별로 안 드실건데 이거 잠깐 라이브 내보내 드렸어요 지금 내보내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전복 같은 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다양하게 소매도 한치에 오는 것도 있네요 여기 여기 요렇게 요라면서 한번 안녕하세요 여기 만화입니다 오늘은 시세가 어떻게 해요 3kg 23,000원 2kg 23,000원 2kg 17,000원 2kg 17,000원 그 다음에 여기 주꾸미가 보이네요 33,000원 2kg 기본이죠 이거 수입산이고 그 다음에 요건 7만원 7만원짜리 변함없고 요건 얼마에요 2만원 2만원 10개에 2만원이고 이게 만원이라고요 요건 만원이에요 요건 만원이에요 그냥 자라서 그런 겁니다 자라서 예 예 예 8만 8천원 나갔네요 이게 7만 8천원 나갔습니다 이게 7만 8천원 키로에 대한 이게 6만 8천원 나가네요 낙찰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누가 더해지는 건 좀 다릅니다. 68,000원 나가서 앞에 거 일단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5,000원 나가서 이제, 56,000원 delighted to come on 안되드네요 안되드네요 대들지 않아요? 앞에 6만 8천원 나와서 대들지를 않아요 지금 안되드려요 안되드네요 여기 똑같은 도로 6번 경매가 너무 쳐져요 지금 너무 쳐져 여기 분위기 54번 3개 분위기를 이렇게 탔어 6만 2천원째래요 이렇게 6만 2천원 여기 분위기를 2천원 하고싶으면 6만원째래 1학년 하야 5천원 5천원째래 5천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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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초반이나 6만원대 6만원 B급이 5만 1천원 나가네요 지금 얘기하는건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끝났고 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가격일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더 이상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대게 5만 9천 5백원 나가네요 5만 9천 5백원 대게는 좋아요 근데 가격도 높네요 5만 9천 5백원 오늘 토요일 우려 가격이 높아요 지금 5만 9천 5백원 한 1.3키로 일어나가겠어요 왜 이렇게 조지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5만 9천 5백원 갑자기 당학교민 3천원 3천 1백원 9만원씩 어떻게 해야 돼요 2층 에스컬레이터 내려와 가지고 여기 광장인데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대운 2-57 여기에서 지금 회도 이렇게 오롯이 2천원 회 3천원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대신 민어하고 연어 이런 거는 여기다 한 천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낮에 오시면은 여기 회 잘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잘해 주시는데 모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회도 많이 떠 가세요 그러시면은 잘해 주십니다 여기 다른 데보다 가격 낮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양수산입니다 여기 청양수산입니다 화로 40번 되어있는데 여기 도매시장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 되어있어요 근데 회로다가 파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회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가격대는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청양 오마카세 가지고 8만 5000원 12만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상품권 요런 게 다 되네요 온누리 상품권 여기다 가맹되어 있고 리뷰 이벤트까지 다 돼 있으니까 평일에는 9시에 시작하네요 9시에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